반갑습니다. 이렇게 다른 앵글로 찾아뵙게 된 이유는 제가 드디어 미러리스 카메라로 처음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각대를 거치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앵글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번 영상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뉴발란스 맨투맨 두 장을 샀습니다. 제가 맨투맨 두 장을 샀는데 이게 뉴발란스 앱으로 제가 열심히 달려서 12만원 정도를 모아가지고 6만원대 맨투맨이랑 7만원대 맨투맨 색깔 있는 걸로 보라색과 노란색 이렇게 두 가지를 샀는데요. 그 두 개를 2만 2천원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1월 21일부로 멤버십 포인트 사용하는 혜택이 줄어들어가지고 부랴부랴 1월 20일날 급하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서른이 너무 길었네요. 박스를 한번 까보도록 하죠. 박스 언제나 주의가 없습니다. 뉴발란스 제품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들어있네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직접 서명을 해서 담당자분이 이렇게 이상 유무가 있으면 전화를 해달라고 이렇게 안내서 같은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하나와 같이 여러분 긴급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구매했거든요. 근데 제품이 하나와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전화를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95짜리? 6만4천원짜리? 옐로우 색깔로 했는데 약간 주황색 빛이 돌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입으면 이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구매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잘 나오나요? 어쨌든 이거 찍고 나서 제가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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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